뭐 먹지? 이번엔 어디로 있어? 어허... 포칭키지 뭐... 아 오늘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네 빡겜 한번 할까요? 빡겜? 콜? 빡겜 빡겜? 빡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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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게 할래, 진짜 역시 야재 개그 노인네 인내신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빡겜 한번 합시다 알겠어요, 나도 이제 모바일 게임 자동 사냥 돌려놓고 집중할게요 사실 지금까지 공성전이라 이거 하느라 제대로 진칭 못함 야 끄는 건 안 되는 거야? 네? 끄는 건 안 되는 거야? 아 끄는 건 안 돼요 나 신섭에서 랭킹 4위란 말이에요 빡겜 어? 선 빡시게 해야 돼 많아 많아 한 팀 있어 한 팀 한 팀 있다 한 팀 한 팀 죄송합니다 2실 즉구합니다 집중 못했음 차트하고 시범감 어흥 와우 내 옆집에 누구지? 노픽에이네 하아 아 저거 잡고 싶다 아 아 나 뭐하니 이게 뭐 쪽도 먹으면 돼 아 어 휴우 휴우 가방이 안 나와 여기 랩톱백이 하나 있어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배율 하나 남습니다 루키 주세요 네 여기 불순수 있대 이거 SR 파츠 있으면 챙겨주세요 네 네 어? 뭐 늦었지? 스크스에요 스크스 일어나셨어? 스크스 팅 좀 찍어놔줘요 팅 좀 찍어놔주시면 초록색깔 핀이야 아 들려요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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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를 먹어야겠다 소로핑 2층이요? 어? 내년에 다 있네 소로핑 2층? 소로핑 2층? 수로! 앞에! 네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초로 앞에 초로 앞에! 제발! 이쪽 갈게요 아하 죽지마요 저 옆에 3층 올라가서 봐드릴게요 저 계시면 안돼요 나 동사무소 op 확인 동사무소 두 명 붙였어요 세 명 하나 세 번 박았음 한 명은 2층 계단 하나 부есс al 오른쪽 했습니다 반대쪽이 있었어 하나 기절 두 명 기절 다 컷 전부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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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다 소염기 남아요 필요하신 분 소염기 계단에 기절 시키네 내가 기절 시키네 스카 쓰실 분 있어요 스카? 드릴게요 저희 자리에 저 AK 쓰려고 판이랑 같이 드릴게요 보정기 혹시 여기 보정기 하나 먹었어요 AR 보정기 네 AR이요 네 거기 그 자리에 있어요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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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건 SR 보정기 한창 하나 남는 사람 아 AK 쓰는 사람? 저요 여기 탓 많아요 아 거기 위에도 있구나 아 거기 위에도 있구나 어 이 레프트 빼기 아 완전 잘 도망간다 나 이거 사비 못 참 하나 여기 나 하나 있어 저도 하나 있는데 루시꺼 생긴 거지 네 아아 일로와 오빠들 싸우고 있는데 혼자 멀리서 하고 있었어 으흐흐흐흐흐 장관 아 치케들 루시야 4배 필요하니? 없어? 어 또 있어 아 주셨어? 하나 남는데 하나 더 있어요 버리시면 될 것 같아 치케들 나 고급상 적 없네요 고급상 적 없네요 아직 좀 비켜봐요 아 왜 여기로 한거야 도대체 그러면 2-2동 3동 터신 분 3동 털고 있는 중 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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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갔어 어 털려있네? 아까 누가 대용량 탄수용 필요하다고 나 나 나 나 나 에이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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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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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1-1동은 안 털린 것 같은데? 탈구 있다네 네 중이다 SR 소염기 쓰실래요? 아니 아니 저 소음기 있어요 아 오뎅이 있으셨구나 네 보정기 먹었는데 나오더라고요 레드존 때문에 255 5급 나 간다 가까워요? 시공 쪽 우와 태워주실 줄 알았는데 막 뒤에 쫓아갔는데 죄송 르키야 갈 생각해라 난 너 쑤프 있어 상당에서 봐드릴게요 충분히 애들 5만 하거든요 확인만 하고 갈게요 나는 뭐냐? 3뚝 M24 9 아 M24 9 M24 9 저거 일부러 오라고 하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럴리가 어 그럴리가 어 헤헤 칼파로 가야겠다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오 오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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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갈까요? 여기 차고집 갈까요? 차고집 차고집 고고 차고집 차고집 나는식 제가 Claudio 루시야 에? 루시 루시 오오선 아니 루시야 10점이요 10점 맞아가 불러 점심은 поэтому 이ği 이 어? 상호 앞에 상호 앞에 사람 멀리 계시네? 잡고 뒤에 나무 새것 갈까요? 상호 뒤잡으면 될 것 같아요 상호 상호 다 들어가 노랑띵? 상호 옆에 벽 뒤에 벽 뒤에 하나 벽 뒤에 스크스 딴색 소리 나는데? 적 있어요 저기있다 확인 한 대 두 대 나 옆에서 쏜다 두 대 하나 계절 위에 2층 집 언덕 위에 2층 집 있어요 안 보이는데 어디지? 누우시면 안 돼요 저희는 2층 집에도 있어요 차고 집에 창고 안에 클리어 걔는 왼쪽 집으로 갔어요 창고에서 빨간 지붕이죠? 네 빨간 지붕 안 보이는데 옆에 폐차야 옆에 가운데 폐차 폐차 여기 바로 폐 나 확인 바로 폐 저 살리러 갈게요 어머니 주세요 나 지금 죽음 여기 집에 있음? 응 집에 있음 둘 둘이야 거기 우리 뒤에 차 뛰어내렸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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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뒤에 뒤에 사람 바로 가까이 HP 1 다 컷 다 사망 뒤에 있었거든요 한 명 나무 뒤로 나무 뒤로 또 있어 또 있어 다른 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어딨어 어딨어 노란 컨테이너 쪽 노란 컨테이너 다 빼라 나 노란 컨테이너가 안 보이지?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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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핑 찍어드릴게요 초록핀 오케이 일단 안 보여요 저기 제가 빼꼼 했다는 데 들어갔어요 오우 씨 수루탄 뭐야 어 뜬다 컨테이너 뒤에 사라졌어요 엄마같은 지금 자리 이동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어? 바로 앞에! 기절 기절 하나 더! 하나 더! 뒤에 뒤에! 아까 그 원래 있던데 어 확인 한 명 확인했어요 루시 앞에! 루시 앞에! 저 앞에? 아! 한 명 먹어! 에이! 큰! 컷! 다 컷! 여기 3렙 한 명 없구나 어? 3렙 가방이다 어? 3렙 가방 어? 어디갔지?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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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아니에요 우리 갑자기 우리 안쪽이라고? 네 네 저희 안쪽이에요 오케이 식패드 같은 거 없었죠? 시체 봐야지 시체 식패드 1 2 2 3 2 2 2 2 2 2 2 2 2 어? 3 2 어? 총소리! 근데 언덕에 차고집에 있던 애들 내려왔나? 걔네가 얘네인가? 몰렸네 근데 걔네 방향이 저쪽에서 왔어요 W 방향 그럼 쟤네 어디갔지? 조심하세요 아까 카고팔로 얘네가 나 썼었거든요 아 저기 내려온다 방향 말했습니다 NW 330방향 NW? 네 두 명 내려와요 로핑이에요 아 뒤에 더 있다 나한테 나한테 로핑이에요 800 800 800 있어요 오른쪽 카고팔 소리 저기 자리에 차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2층으로 가야죠 차라리 2층으로 가야죠 차라리 2층으로 가요 여기 2층집 저기 어? 나 총알 날라왔어요 네 방향 S 방향 이쪽 S 확인 보이진 않아요 카피 2배율 어 칙패드 여기 땅 저 2층에 칙패드랑 SR 보정기랑 다 있어요 네 먹었습니다 4배도 많고 8배 있음 8배 쓸 사람? 나 8배 하나 있어요 우리 언더위엔 첫 섬 네 2방향 우리 쪽으로 들어오려나? 우리 쪽으로 올 것 같은데? 총 연사로 바꾸세요 네 어? S 방향으로 틀었어요 틀었어 지나갔어요 흰색 다시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우리 뒤에 있던 애들 더이상 안보여요? 안 보이는데 쟤네 보네 아까 걔네 저기 갔어 240방향 일로 다시야 파란색 핀 우리 아까 언덕에서 내려온 애들 조심해야되는데 걔네 창고로 붙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창고로 붙었는지 걔네 위치를 못 봐가지고 아예 뭐라고? 여기다 옴 네 일단 나갈 때 오른쪽 조심해야 돼요 창고 쪽 얘들 못 봤으니까 어디 간지 멀어요 멀어요 오른쪽 뚫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그장 타고 뛸까 그냥? 네 우리 지금 뛰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저기 저 멀리 W 엄청 멀리 한 명 뛴다 한 명 혼자 가만히 있어 두 대 두 대 짝이 있네 255 세 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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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한 번씩 돌아 보면서 가요 전 오 쏜다 오 뭐야 소음기에요 소음기 총팀 아 저기 저기 2방향 쪽인 것 같은데 저희 뒤에 한 팀 있는 것 같아요 산 쪽 언덕 쪽 1분 어 차있다 도핑할게요 구상 넉넉하신 분 저 구상 하나만 2개 있어요 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됐어 도핑제도 이게 끝이다 드릴게요 저 좀 있어요 하나씩 드릴게요 네 하나 있어요 한번 쓸 거 있어 여기 뭐랬어요 진통제랑 드리는 네 감사합니다 차를 가져갈까요 저기 엄평은 없는데 제가 저 혼자 탈게요 차를 제가 저 혼자 탈게요 차를 우선 뛰고 있음 차를 그냥 12초 10초 10초 확인 어 오른쪽에서 카드 8 2백십원이야 어 바로 AK 집에서 쏜 집에서 네 집 오른쪽 오른쪽 다시 왼쪽 어 뭐야 뭐야 조심 조심 잠 빼야라 잠 빼야라 어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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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땡 까구 색깔 좀 한 장치 없어요 우측 우측으로 갈게요 담벼락 우측 담벼락 하나 기절 수리탄이 없다 우측 푸쉬 저쪽으로 갈게요 한 명이전에도 두 명이네 한 명이전에도 두 명이네 부셨어 뭐야 아 이게 쟤 다른 팀 쟤가